음악 저희가 착용하는 일회용 마스크는 고무 소재 끈, 철사, 그리고 필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제가 사용하는 이 필터는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플라스틱 소재의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이고 그 필터를 녹여서 이렇게 단단하게 굳히는 테스트를 했고요. 그 방식을 토대로 이렇게 주물 형태에 녹여서 다리를 만들고 실제로 이렇게 의자까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정부나 기업 단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따로 분류할 수 있는 수거함을 만들고 있습니다. 만들어주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생겼으면 하고요. 저는 작가로서 마스크 공장에서 버려지는 폐기 원단을 사용해서 이렇게 의자 혹은 조명, 테이블과 같은 가구 시리즈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.